자 다음은 헤이샤님이시고요 이분은 태양호랑이라고 하십니다 자 기적의 시야입니다 어? 루미네다 아우씨 어디라는 거야 진짜 개얼번을 해? 헛풍 곳이라 적혀있잖아 어쩌라고 나한테 나한테 왜 이래 아니 7미터만이 그럼 괜찮아 어? 찾다 인정합니다 답답할만해요 입에 개고픈 물만해 자 다음 영상입니다 짧고 굵어요 오팬무 당신은 팬티색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왜 계속 팬티 자랑을 제가 팬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누가 보면 제가 아 저는 팬티 색깔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들어보실래요? 이러고 내가 여러분 붙잡고 팬티 색깔 알려주고 싶어하는 애 같잖아요 잘 봤습니다 헤이샤님 자 다음은 사쿠이샤메이 노래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아이돌 지망생 컨셉이라고 하시네요 이분은 트위치에서 힐링 방송을 추구하고요 오 힐링 방송 좋은데요 힐링 딱 좋았어 드디어 나에게 힐링이 오는구나 구키라는 영상입니다 자 봅시다 식사는 없어 뭐 봐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거라 있잖아 와 이거 걸쭉하에서 좋은데 오 좋습니다 다음 영상은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네요 쾌변을 응원해주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샴이의 방송을 보고 있어 쾌변을 하고 계신가? 뭔가 화장실에서도 샴이의 응원을 해줘야 진정한 아이돌 아닐까? 열심히 했다 지금 화장실에서 쾌변을 하고 있는 우리 허씨 이 샴이의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잘 아주 깔끔하게 잘 사길 바랄게 힐링 아니야? 내장 힐링이잖아요 얼마나 힐링돼요 아 근데 왜 힐링 아니었나? 다음은 이무진 님이에요 이분은 소통 방송 종합 게임 다이어트 게임이랑 스팀 게임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버튜버에 한 잔에 소주 광고입니다 아니 왜 이리 구수해 아 잠깐 크로버키 때문에 아쉽게 웃기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할 때까지 날려보자 한 잔에 맑고 경쾌한 소리 누가 요즘 미술만 먹고 살아 난 참이슬 먹어요 아 잘 봤습니다 아 좋네요 페이셜 버튜버의 흔한 표정 사시가 돼도 이제 따라와 칭을 못 흘리냐고? 칭을 못 흘리냐고? 흘릴 수 있지 제가 만든 바보 포장 하나 있어요 네 아 진짜 근데 페이셜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? 약간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오 좋는데요? 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후마이 님 이시고요 이분은 게임하고 싶은데 공말로는 도저히 못할 거 같아 쑥이랑 달래먹고 사람이 데어버렸는데 얘가 좀 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백일이 되기 전 뛰쳐나더니 사람이 되겠지만 공기는 그대로 남아있게 데어버렸습니다 오 라노벨이냐고요? 그러게 라노벨 제목 같네 자 제목 개토레입니다 아 화장실 배려운데 거기에서 방금 지나갔는데 페트병 없냐고요? 아니 남자처럼 길쭉하면 몰라도 여자들은 오락해가지고 아 개토레이 개토레이는 입구가 넓으니까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타 보도록 하죠 예 일리아 칸에 사람이 있어요 나 포토해요 일리아 칸에 사람이 있어요 어? 아 나 저 느낌 뭔지 알 거 같아 왜 그 말을 해서 아 현나 아 내가 마음이 아프네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첸나님이십니다 너무 솔직하고 너무 털털한 방송이지만 최근에 여자력을 보여주기 위해 귀여운 척 방송을 하고 있는 버튜버라고 하시네요 방송하는데 엄크 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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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인문에 붙인 마이크를 꺼야지 아 근데 엄크는 사기다 아 재밌네요 아잘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클립이야 이거 이거 이게 좀 클립이 이게 사라져서 많이 아쉽는데 이런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 다음은 육수 우리눈중 테스크 LF 채널을 보고 있는 거야? 채널을 스킨대스크? 우는 거 맞죠? 머리 벌써 뽀뽀하는 거야? 3, 2, 1 조련을 잘 하시네요 근데 여러 가지 영상이 있었지만 엄크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자 다음은 엘라이나 리아님이시고요 이분은 태양신 버튜버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태양신이라 한국말이 좀 서툴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자 목줄색과 펜티색을 깔맞춤 해주세요 이건 목줄 아니에요? 이거 목걸이에요? 이거 예쁜 거 개더링이면 펜티색이랑 깔맞춤 부탁드린다고? 누구 펜티색? 해코지의 펜티색? 아니면 내 펜티색? 나는 펜티가 없어 아! 변태양신이네 어쩌면 고집이 맞을 수 있어 왜냐면 신이 옷을 왜 입냐 자 다음 젤리카가 이렇게 HG한 게임이었나? 이거 너무 많은 거 사운드 커스템 이게 중요하다고 들었어 어? 그 위에 하우게 가볼까? 어디 돼? 거기 괜찮은 것 같아 얘는 막 이렇게 하면요? 아 사이버 사이코가 될 것 같아 자 엘라이나 리안님이셨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화랑님이시고요 트위치 저책과 여러 게임 위주로 방송을 한다고 하시네요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 애들이나 보고 가 뭐지? 오 잘생겼다 플레이 후원이 뭐야? 플레이 후원은 모르겠고 귀여운 우리 애들이나 보고 갈래?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미라이랑 날개랑 좋은데요? 어 약간 잘 맞을지도 아 야발 제출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좀 하다가 야 나 제출 안 했는데? 야 나 오늘 제출해야 되는 거 제출 안 했는데? 시금 땀이 나는데? 굉장히 멋있는 외형에 답지 않게 약간 좀 어설픈 매력이 돋보이는 분이시네요 썰 풀다가 과제 안 했다라는 건 솔직히 내가 시금 땀이 나네 진짜 자 다음은 우르카 에디스님이시고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다에서 죽은 이들의 영혼을 길잡이하는 역할을 맡게 된 UCX-1 아테나함의 함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버츄얼캅이라고 하네요 오 뭐야? 허허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잡아야 된다고? 우와! 뭔데 이거? 우와! 우와 진짜 신기하네 채팅을 쉬는 가장 쉬운 방법 그럴 때는 채팅 잘 치는 유입에게 구독권 선물을 해줘요 응응? 너 채팅 나중에 재밌게 잘 친다 니가 채팅 밀어라 나는 파산 당해 너가 나보지 마라 근데 굳이 선물 안 해도 채팅 치잖아 니들 나는 그냥 페페 칼드는 짤 마냥 달려오잖아 니들 하여튼 우르카 에디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아스쿠리문님이시고요 아이스크림의 왕국에서 왔고요 바닐라 쏟아맛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울라스트입니다 빨리 도망간다 리브 리브 할 수 있다 탈출 아 여기 안 열린다 리무 잠깐만 이쪽인가 보다 리무 아 말투가 리무를 하시는구나 어우 사운드가 안 비네 어우 잘 봤습니다 아쟁 아이스크림입니다 왜 잘하냐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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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된다 나 귀에서 딸기잼이 흐르는데 이거 뭐지 시원하네 아이스크림답게 좋아 아주 잘 들었어요 자 다음은요 민영이 데려옵게님 제 방송을 설명할 수 있는 의성어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뿜껍 해응 웃기끼 이제 제 방송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죠 뿜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묶었네 아 뿜껍 우지는데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해응 보도록 하죠 지금 타고 있는게 산악회 관광열차이구나 저희 북한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청년이 왜 이렇게 장단지가 튼튼해 삶 진짜 잘 오르겠다 아우몰모모모모모모 피줄 쓰는거 봐봐 크 Partners 이 젊음이거든 아줌마가 있다가 막걸리 한잔 따라줄테니까 아줌마있는 쪽으로 와서 치 cows 안에 ins shark 이게 인테리어인 줄 알죠? 어떻게 화살인 줄 알아요? 너네랑 나랑 진짜 시야가 다른 걸 보겠나? 대박이다 그럼 저기도 화살통 있잖아 이것도 아니 진짜 근데 컨셉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가 화살통을 발견해서 먹으면 저 방금 너무 소름 돋았어요 와 약간 그 벽이 느껴지네? 나 방송 짬이 내가 낮은 게 아닌데 와 이게 진짜 저거는 진짜 천무조인 거야 세 개만 말씀드리는지 알 것 같네 뿜껑, 해윽, 웃기끼로 민영이 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모든 참가자분들을 봤네요 이 버티버스 컨텐츠에 참가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녕 안녕 erybor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오세요 ! profesor ام